지난 3월에 있었던 읍면동 방문인사회 평가보고회가 4월 8일 시청다산홀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시장과 각 국소장, 시민참여단원들과 일반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을마다 찾아간 방문인사회의 일정과 성과가 영상으로 소개되었고, 이어서 총무기획국장이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문인사회의 모든 과정을 총괄했던 시민참여단원들도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인사회에서 있었던 마을 공연들도 펼쳐졌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에서 통역봉사단으로 활동할 도농동 공연팀이 유기농은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와 노래를 선보였고, 수동면에서는 오카리나 공연을, 진저부베서는 난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방문인사회는 우리시의 새로운 키워드, 잉융합 스마트 시정을 실현하고, 진정한 시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 워킹그룹을 육성하는 등 시민들이 마을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쾌TV 조근혜입니다.